안녕하세요.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미시령 옛길과 미시령 관통도로 구간의 교통소통은 특이사항 없이 원활합니다. 미시령 관통도로 구간은 오후가 되면서 인재방향쪽으로 귀경 차량의 통행이 조금 증가하였으나 교통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. 터널 내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 안전운행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